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회의를 하는 것과 같은 현장상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자, 바로 뒤쪽으로 돌아주시겠습니까? 네, 실례하겠습니다. 네, 앞쪽으로. 감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컴팩터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에 힘써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 퀴월레드 분야에서는요. 저희 LG 디스플레이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퀴월레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요. 기존 LCD에 적용되어 있던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이나 목적에 맞도록 코터블 모니터나 태블릭, 노트북 등 다양하게 하고